빼주고. 팀 정선. 오 토크 달립니다. 오 토크 달립니다. 1대1 될 수 있어 2대2 2대1 심혈등. 오 토크 달립니다. 1대1 될 수 있어 2대2 2대1 심혈등.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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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2대2 2대1 심혈등 심혈등. 수빙파의 킥인 상황. 오른쪽 조금만. 야 여기 수비가 없어. 어 마크 마크. 어. 언니 주인 언니. 이렇게 주면 언니가 나가줘. 다영아 왼쪽으로 조금만 들어와줘. 스톱 오른쪽 조금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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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 오 위험해요. 오. 꼬리다 이거. 꼬리야. 아 심혈등의 킥력이 확실히 있어요. 정선아 정선아 오른쪽으로 들어와. 라인 쪽으로 해서. 라인 쪽으로 해서. 야 야 이거 뭐야.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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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바리 같은. 빼주고. 자 이거. 티면 팀 정선. 자 오 터로크 달립니다. 자 오 터로크 달립니다. 자 1대1 될 수 있어 2대2 2대2 심혈등. 오 터로크 달립니다. 자 1대1 될 수 있어 2대2 2대2 심혈등.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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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2대2 2대2 심혈등 심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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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혈표. fallout. 고L ia. 으뜸이야 으뜸. 쭛짢. 골. 창단 첫 골! 창단 첫 골! 야 심으뜸! 사실 1대1이 됐을 때도 워낙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골키퍼를 앞에 두고 아주 침착하게 심으뜸 선수가 차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깡미 선수와 같이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러한 골파가 나왔고요 거기서 심으뜸 선수가 워낙 강한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서 이태용 키퍼가 눌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감독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이순환 골키퍼 1개 던졌습니다 깡미! 오! 이거냐 깡미! 깡미! 오! 이거냐 깡미! 깡미! 내주고! 깡미! 내주고! 깡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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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 못 맞나? 내 목소리 나 못 맞나? 나 못 맞나? 고, 깡미! 와! 우와! 깡미! 깡미! 와! 깡미의 골입니다. 아 대단한데요. 자 지금 깡미 선수가 전방으로 와서 사실 1대1 상황 마무리하기 쉽지 않았는데도 멋지게 꽂아넣습니다. 자 발라드림의 골. 민서 골키퍼도 높이 올라왔습니다. 경서의 킥인. 자 끌어내는 악예원. 도대체 굽혔어요. 조만간 결입한 영상이 나타나거든요. 탁 len. 민서 path. 잡건 탁. 고 drb 였습니다. 왜 나와있어? 골 Theory 얻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어 집중해야죠. 끝까지 압박을 해주는 악예원 선수였고요. 자 발라드리네. 골입니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다시 한번 서기. 자관님 여기 보고 맨 마지막만 보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다. 다. 조심 조심. 다. 에이. 와. 고꾸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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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굉장히 잘 뛰고 있습니다.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자 깡니의 패스 미스예요. 경우서 리사 쪽으로 리사. 걷어내는 진절미. 수비전환 좋네요. 금방 뛰어들어오네요. 네. 자 심은 뜸입니다. 경석. 계속 반내. 계속 반내. 오 다리 사이를 빼내는 경석만. 오. 오. 오 악예원 선수. 수비. 오 악예원 선수. 악예원 누구 준거죠? 진절미에게. 오 진절미. 진절미. 악예원. 심은 뜸. 아 악예원이에요 악예원. 자 걷어냅니다.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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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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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걷어냅니다. 서기. 서기 서기. 이야 피지컬이 좋아요. 깡 미. 정말 깡이 좋네. 깡깡깡깡. 속도 빨라요. 올라가 올라가. 야 나가. 켜서. 카카 2대2. 카카 2대2 2대2. 아. 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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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석입니다. 경석의 멋진 슈팅. 가 가 2대2 2대2. 자 할라디림이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순간 몰아쳤어요. 춰. 잘했어요. 엄지. 춰 쳐. 오케이 잘했어. 맞춰부 가. 맞춰부 가. 긴 공격을 끊어내는 서문탑. 경석. 경석 좋은 드립이에요. 석이에게 돌려받습니다.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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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이에게 돌려받습니다. 경선! 1초! 1초! 이야! 아는 속도가 엄청나요. 이야, 1초 대단한데요. 대단한 골키퍼가 나타났는데요. 나이스!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이야, 쟤가 되게 잘 맞네. 아, 진짜. 경선! 계속해, 경선! 수빙파의 골입니다. 자, 깡미를 압박하고 있는 경선이에요. 깡미! 어렵게 진절미에게 K씨의 좋은 압박. K씨의 좋은 압박. 벗어납니다. 자, 다시 한 번 킥인 기회. 심으뜸. 여기를 무조건. 언니, 그냥 높게 쳐. 커트 당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요. 오! 경선! 자, 계속 끊겨요! 경선! 경선! 석이에게! 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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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이가 준비하는 코너킥! 리사 선수가 문 앞에 있습니다. 리사! 뭐야, 뭐야? 리사! 자, 둘이 뺐어요. 석은 타! 야! 자, 둘이 뺐어요. 석은 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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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저걸 막았어. 저게 바로 펀치. 저게 바로? 1주 워터. 나 갑자기 재보니까 부담스러워. 아깝습니다. 진짜 잘하네. 1주 워터 진짜 잘하네. 지금 1주 워터 핑거TV였거든요. 생각도 못하고 깊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 손가락에 안 걸렸으면 그대로 빨려 들어갈 뻔했어요. 서문탁 선수 제대로 발휘하셨는데요, 이번에. 아, 서문탁 선수. 어, 저 정도의 능력이고 오빠예요. 저렴다! 코너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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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혔다! 걷혔다! 박호수 팀과의 경기에서도 후반전에 이 수밍파의 힘이 더 살아났거든요. 근데 벌려주고, 벌려주고. 겨우서 더 앞으로, 겨우서 더 앞으로. 오케이, 굿. 리사, 리사 오지마, 오지마. 리사는 저기 앞에. 다시, 다시, 다시. 자, 서문탁. 없어요, 없어요. 너무 세지, 너무 길죠. 강예원. 갖고 가, 갖고 가. 여기 계시네요. 딱! 딱! 자, 리사 떨어집니다. 리사 겹치면 안 돼요. 강예원, 강예원. 강예원, 강예원. 자, 심으뜸 뛰죠. 컷! 심으뜸! 자, 심으뜸 뛰죠. 심으뜸! 오! 오! 팍! 팍! 아니, 아니. 석일, 리사. 간다. 자, 또 한 번 서문탁. 어, 짤렸습니다. 심으뜸 올라갑니다, 심으뜸! 서문탁, 어, 짤렸습니다. 심으뜸 올라갑니다, 심으뜸! 심으뜸! 드리블돌 팍! 오케이, 가! 지구가! 심으뜸! 심으뜸 올라갑니다, 심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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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샷! 그래! 가자! 스피리! 심으뜸! 심으뜸! 그대로! 슈! 그대로! 슈! 깝습니다! 이야, 엄청난 정말! 이야! 손흥민 골생활하네요. 심우쌤 역시 드립을 치달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들어갔더라면 이 경기 가져갈 수도 있었던 스트리밍 파이터입니다. 민석 선수가 살짝 나와있었거든요. 무서운 역습을 한번 보여줬던 수민카. 언니 앞으로 가줘. 살짝 왼쪽으로 앞으로. 민석 골키퍼도 한번 활용해볼 만한가. 석이에게. 못 들어서게 못 들어서게. 어려워요 위험해요 안 가. 어려워요 위험해요 안 가. 어려워요 위험해요 안 가. 받으세요 나 오케이. 고 고 오케이. 나가 나가. 오. 오. 응력. 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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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으아아아악! 완전 골이에요! 극장 골입니다! 극장 골입니다! 스트레이 파이터 데뷔 골이자 결승골이 될 수 있는 멋진 골이 경기 막판에 나왔습니다! 소름 돋는 골입니다! 원더 골! 원더 골입니다! 슈퍼 골이 나왔습니다! 악예원이 만들어입니다! 스피드에서 꽤 우리가 저녁 내내 열심히 뛴다고 칭찬을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되게 최인적인 힘이 어서된 거죠! 스밍파의 공식 경기 첫 골! 데뷔 골이 극장 골이자 결승골이 될 수 있는 시간대에 터졌습니다! 악예원 선수의 슈퍼플레이! 끝까지 집중할 수 있을지 빼줬습니다! 석일! 빼줬습니다! 석일! 집중할 수 있을지 빼줬습니다! 석일! 1조 컷! 1조 컷! 1조 컷! 1조 컷! 엄청난 원핸드 선발입니다! 1조 컷! 1조 컷! 1조 컷! 1번! 1번! 진입을! 미연이 앞으로 나가! 거지رف아 임 선수야! 미연이가 옆으로 나가! 가영이 골대 안에 꼴 ​앞에 막혀있어! 1번! 난 이렇게 보기 전에 集회きた까진 선택gnet Tigers! 살짝 시작된다 Wright! Reggie 선수야 Free! 꼴찌바 앞에 막혀있어. 1번! 민지! 따라가! 제가 봤을 때 김민지는 김가영 담당으로 명을 받은 것 같아요. 1번! 김희정 선수가 준비하는 원더우먼의 킥인입니다. 그대로 때려보나! 김민지 맞고 벗어났습니다. 나이스! 민지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김민지 선수가 뭐 발도 빠르지만 지금 키도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돌키가 쉽지 않습니다. 잘 잡아! 잘 잡아! 자 코너킥! 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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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자 수고! 홍자 수고! 홍자 수고! 홍자 수고! 홍자 수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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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아 가운데! 홍자요! 홍자! 빼주고! 김다영! 김다영! 다시 한번. 우와! 우와! 김민지! 김민지? 우와! 우와! 우아! 야! 꽃이 나와나! 야 꽃이 나와나 나와나. 나와나. 자 핀밀질리. 자 핀밀질리 핀밀질리. 잘했어 민지야 잘했어. 오케이 민지 굿. 뭐야. 이게 뭐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빨라? 그냥 오 오 오 오 오 이런 거 나와나. 큰일 나겠다. 민지 잘했어. 지금 스피드 보셨습니까. 김민지 축제법 쓰는 줄 알았어요. 순간 스피드가 상당하네요 정말. 육상 선수의 스타트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키썸 선수도 판단력이 좋았어요. 지금 키썸 선수가 진짜 잘 나오지 않았으면 완전히 한 골 먹을 뻔했거든요. 또 한 번 원더우먼의 킥인입니다. 저기 봐 가영이. junior 선수. 하영이 형 ключ. 박enas. individual 선수가 가고ürd ** 둘 다 five. zelf vel. ominauego 납아줍니다. 아오 나미에요. 어허 나미에요. 아 아주 좋아요. we about on our team. 잘하는데요? 김민지? 어, 좋아. 잘한다, 잘한다. 어, 남이의 선수. 볼 간수 능력이 대단하네요. 이야, 은근 잘하네. 파이팅! 아, 법인이 엄청 늘 것 같은데? 나상훈입니다. 지금 오른쪽 피커잖아, 김희정. 어, 김민지 열었습니다. 김민지, 김민지. 오, 김민지 열었습니다. 김민지, 김민지. 왼발 기회. 툭참, 툭참, 천천히. 아, 좋아! 아, 가! 오, 김민지 열었습니다. 김민지, 김민지. 왼발 기회, 슛! 아, 김민지 열었습니다. 김민지, 김민지. 왼발 기회, 슛! 아, 나이스! 네가 빨라? 나도 빨라. 치달은 나야. 아, 그렇지요. 예, 원조 치달러가. 우와! 얘 너무 빨라. 어디 나왔어? 가현이, 나이스! 언제 나타났어, 언제 나타났어. 가현이, 가현! 오! 오, 김민지 헤딩 좋았습니다. 치고 달립니다, 치고 달립니다, 김민지. 치고 달립니다, 치고 달립니다, 김민지. 다시 한 번, 김민지. 김민지, 빨라요. 뒤로 빼주고. 김수현. 김희정. 명서현. 김민지. 아니, 오른팔과 오른발이 같이 올라갔어요. 미에띠아! 같이 올라갔어요. 원더우먼의 킥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나 줘, 나 줘. 니 해 줘! 가현아, 이쪽. 가현아! 가현아! 가현아, 가현아! 가현이폴력! 니해! 또 왔다! 앞으로 작업할까. 오, 나미해! 오, 나미해! 공간으로, 나상호! 오, 나미해! 남이해 올라갑니다 어 남이해 어 남이해 또 갔어 다해 또 가 또 가라니깐 어 남이해 어 남이해 이야, 나미혜. 미혜야, 잘했어. 좋은 위치야. 잘했어. 이야, 나미혜. 한 선수의 이름을 6번을 불렀어요, 제가. 아, 나미혜. 나미혜 올라갑니다. 아, 나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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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미혜 선수가 테크닉이 확실히. 네, 네. 가영아, 질세가 없어. 6대 패밀리의 볼입니다. 가영 언니 올라가! 공부라고! 자, 거기 나가줘야지, 가영이야. 자, 김민지에게. 언니, 올려, 올려! 오, 김민지! 오, 김민지! 올려, 올려! 오, 김민지! 고! 고! 와! 고! 올려, 올려! 고! 고! 김민지! 고! 와, 달려나가는 모습 보셨습니까? 순간 뛰는 게. 오, 웃었네요. 뒤로 뺐어요, 김선이. 오! 고! 오! 김선이 킥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 여기, 여기, 여기. 명서현 바로 던졌어요. 남이혜, 남이혜. 김희정이 몸싸움합니다. 김가영, 광민정, 남이혜. 다리 사이로 3명 빼내고 김민지 슈팅. 역시 두 발이 왼발이에요. 내려와. 명서현. 김희정. 남이혜, 남이혜. 남이혜, 남이혜. 김희정, 좋은 수빅. 김희정, 좋은 수빅. 남이혜,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남이혜, 광민정 겹쳤어요. 겹쳤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걷어내는 김수현. 킷썸이 잡았습니다. 김희정의 킥이. 뺐습니다. 남이혜. 김선희. 김선희. 나이스, 나이스, 선희. 잘했어, 잘했어. 서현, 서현. 사이드로 간다. 다시 한번. 김희정. 김선희. 김선희. 다시 한번. 김희정. 김선희. 됐다, 됐다. 다시 한번.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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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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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야. 야. 서리야, 서리야. 좋았어, 서리야. 오케이, 야야. 갈까요? 신인 멤버 김선희의 대위골입니다. 회장 당했던 선수가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완벽하게 본인 발에 맞추려고 살짝 돌아나가면서 때렸거든요. 지금 오른발 각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른발 각도를 만들려고 아주 적절하게 몸을 틀어서 꽂아갔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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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와, 잘생겼다. 와, 지금 얼마나 헷갈렸을까, 마음이. 오늘 헷갈려. 전부 태장동당하고. 이야, 전부 멋있다. 와, 다 눈물 난다. 눈물 난다, 눈물 난다.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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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나 진짜 멋있었어, 서리야. 진짜 멋있었어. 서리야. 어, 반칙이에요. 오, 경고 받았어요. 팔을 들었어요. 핸드볼이에요, 핸드볼. 자,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오! 김설이가 지금 김민지를 걸어넘어뜨렸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김설이 퇴장입니다. 퇴장. 퇴장이 나옵니다. 3분 퇴장이 주어지겠습니다. 퇴장이 나옵니다. 퇴장이 나옵니다. 좋았어, 서리야. 오케이, 야야. 데뷔골, 데뷔골! 지금 코너킥 원더우먼. 또 한 번, 김설이! 오! 발에 제대로 맞아요. 예. 아, 일단 강도가 좋고요. 그리고 높낮이 조절이 잘 되거든요. 그렇지요. 안 여기 계세요, 볼이 잘 안 나오거든요. 어우, 야! 이게 멋있어. 서리 님이 드시고 있어. QUEillas. 가게!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